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셀트리온 그룹 상장 3사의 합병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합병 절차 본격 돌입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에서 현재 합병 주관사를 선정 완료하고 사업회사 간 합병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자세한 합병 대상과 시기, 방법, 형태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서정진 그룹 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한 지난 3월 상장 3사 합병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업계는 이번 주관사 선정을 계기로 합병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